중국 상하에 가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모든 게 정보력 싸움인데 중국에 계시는 그런 어떤 그 클로버들을 상대로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그 커머셜한 그런 좀 굉장히 좀 그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음악을 준비해가지고 플레이를 딱 해도 올라갔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80%가 그 유럽 사람들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만 있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중국이라서 진짜 나는 그런 경험 처음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백인 유럽 사람들인데 내가 그런 거 해봤냐고 한국에 있는 클럽에서 틀어봤지.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반응이 뭔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었거든요. 정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상하에 있는 클럽이 한 이 정도 이만해요. 너무 커. 거기 가서 음악도 틀어보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이제는 그냥 한국 내에서 뭘 좀 해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 벌어서 그걸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나이가 45인데 35으로 보이는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유엔프도 나가고 혹시 이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 달에 클로아티아라는 곳에서 또 그런 파티가 있는데 거기에도 잘하면 제가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굉장히 제가 즐거워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겁고 약간 우리나라 안에서 여기도 뭐 이렇게 좀 좋은 분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해외에 나가서 업로드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걸 좀 찾아야 돼요. 제가 정말 잘하는 걸 찾고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그 정보만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뭐 속된 말을 해서 유튜브라는 게 왜 있습니까. 거기에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기 정보력을 좀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한국 내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저는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액면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장점화시키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짧은 어떤 시장 짧은 마켓 작은 마켓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크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도에서도 제가 물론 거기 선거에서는 중도하셔야 했지만 업으로 돼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운 또 환경 속에서 좀 준비를 하고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뭘 활동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소재를 만들어서 나가 그게 저는 어떤 DJ행이라든지 음악인 거고 음악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웃음은 사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컨버세이션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개그를 가지고 컨버세이션 하기 어려운데 사실 음악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그대가 웃길 거죠. 청춘 그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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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